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라 하심에 갖다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녹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 이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여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미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표적을 소개합니다 2장부터 11장까지 유명한 7가지 표적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전체 중에 1절부터 12절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흔히 주목하는 이가 있는데 물 떠온 하인들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참 귀하다 여기는데요 근데 우리가 먼저 주목할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어느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만 초청을 받아 가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날에 정말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3절 전반절에 포도주가 떨어진 지라 여러분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그만 떨어진 겁니다 잔치에 정말 비상사태가 발생을 한 것이죠 왜 포도주는 넉넉히 준비를 하지 않았는지 잔치의 격이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그 음식이었는데 잔치를 주관한 연회장은 도대체 포도주 준비도 많이 안 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들 우왕좌왕하면서 난감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상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은 태어냈습니다 3절 중반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아주 담담했습니다 그 벌어진 상황을 예수님께 다 알리죠 예수님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시지만 5절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속는 셈치고 한번 따라 봐라 그럼에도 한번 좀 신락같은 희망을 가지고 해봐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라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너희에게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어떤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과 이런 건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문제를 주님께서 능히 푸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에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죠 복구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을 거고 태안 앞바다는 이제 끝났다 회복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과연 누가 이걸 책임질 건지 비판적인 분석과 보도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었죠 부려 백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수건 한 장 들고 태안 앞바다에 가서 돌멩이를 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정부가 발표했죠 태안 앞바다가 사고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죠? 문제 앞에 분석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도 믿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만난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원인만을 이유만을 분석하면 어떠한 간증도 역사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믿어야 합니다 내가 직면한 상황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리아와 같이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신촌에서 청년 사육을 했을 때 목양했던 한 형제가 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의 성향 때문에 오랜 기간 신앙적으로 방황을 했었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금요일 집회를 치유 집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생전 금요일 날 집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 형제가 뜬금없이 그날 나오게 된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합심기도 시간에 각자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눈을 뜨고 그 형제를 보았습니다 너무 어색해하진 않을까 그런 분위기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혼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을 주께서 주셔서 그에게 달려가서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생전 그런 표현을 안 하는 친구인데 제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저를 덥석 붙잡더니 전도사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어떻게 제 기도 제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도해 줄 수 있나요 저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고백을 하면 저를 엄청 세게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그날 밤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치유집회 나오기 전에 다음 학기 기숙사에 살아갈 그 기숙사 신청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다음 학기에 도대체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집회 후에 기숙사에 복귀를 해보니 다음 학기에도 기숙사에 살 수 있게 됐다면서 그것도 밥값만 내고 살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자신이 머리로만 이해했던 신앙이었는데 그날 그 집회에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심이 믿어졌다고 그러자 이런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내가 다음 학기에 살 곳 하나 거뜬히 마련해 주지 않을까 그 믿음으로 그가 겪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다음 학기에 살 곳을 믿음으로 간절히 간고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노라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비상 상황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발생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에 누가 지금 잘못을 했는지 원인만 찾고 계신가요? 다시 마리아의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 자신에게 분명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주님이 상관이 있으시다 주님은 반드시 이 일을 책임지실 것이다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평범한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주님께는 대책이 있으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든 주님께로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그때 주가 그 일을 풀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붙들기 원하는 것은 나에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고대 근동지방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포도주였죠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의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을 하던 중에 주님께서 제안해 주신 마음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 혼인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이 기쁜 삶일 텐데 우리가 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갈망도 없고 어떠한 영적인 동기나 또 열정도 자라나지 않고 또 삶에 어떠한 간증도 없다면 아 내 삶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겠구나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 중반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참 냉정해 보이시지만 여러분 사실 맞는 말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음 말씀이 더 의아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그 자리에 그저 손님이셨어요 손님이시니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마땅히 죽게 드릴 순종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러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악위까지 채우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네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내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줄게 너네가 물만 채우면 그 물을 내가 최상의 포도주로 변화시킬 거야 라고 약속하셨나요?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런데 여러분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였는지 아십니까?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그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사용됐던 항아리입니다 정결 예식하면 무언가 거룩한 느낌이지만 쉽게 말해서 손 닦고 발 닦는 물이었어요 마시는 물 아니었습니다 황당한 명령이죠 여러분 하인들의 입장에선 괜한 짓을 했다가 주인에게 야단 맞을 수도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포도주를 구해와야 할 상황이지 물 닦는 그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손 닦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건 그 상황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죠? 그저 말씀하신 대로 순종화에 물을 채웠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 눈으로 생생히 목도했던 하인들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이 황홀했겠죠 포도주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포도주를 하인들은 한 모금이라도 마셔보았을까요? 못 마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잔치에서 하인들만 알고 있는 다른 누구도 모르지만 하인들만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께 순종한 자만이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그 기적과 영화 하나님 정말 당신이셨군요 정말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맛보아 누린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쁨 아니 그것을 넘어 정말 최상의 기쁨을 맛보아 누리게 하기를 원하세요 도대체 그게 어떤 기쁨인가 성령께서 제 심령 가운데에 단단히 붙들게 하신 한 가지가 손 닦는 물과 같이 보잘것 없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포도주와 같이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의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주중 낮에 하는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한 번은 교회에 훈련하는 날 교재도 안 가져오고 성경책도 안 가져오고 맨손으로 오셨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에 오기 전에 심한 부부싸움을 하셨대요 정말 격한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에 삶으로 반응을 하는 중이셨어요 남편이 소리를 찌르고 화를 내고 그 와중에 제자훈련 간다고 하니까 가방을 뺏어서 예수님의 사랑 교재를 찢고 성경책도 다 찢고 집어던지기까지 했는데 이전 같았으면 똑같이 격하게 반응하고 대꾸하고 싸웠을 텐데 아무런 화를 내거나 대꾸를 할 수 없더래요 왜 제자훈련에 늦을까봐 싸우는 게 이제 지긋지긋해서 아닙니다 혈기 많았던 내가 배우자 말 한마디에 격동하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그가 믿음으로 정말 붙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그가 정말로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저 말없이 집에 집을 나왔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남편이 그 말없이 대꾸 하나 없이 말없이 집 밖을 나가는 아내를 보고 덜컥 겁을 먹은 거예요 저 여자는 분명 내 아내가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그래서 그 주 주일에 그 남편분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이죠 그 성도님도 살았지만 남편도 살고 가정도 살아났습니다 그 성도님의 심령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황홀한 기쁨 넘치도록 부어졌었겠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손 닦는 물 담는 항아리를 채우라 어처구니 없는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이 최상의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하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누가 봐도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야 할 상황인데 주님은 품어라 축복해라 말씀하시고 내가 더 대접받고 더 섬김받기 원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은 더 섬기고 더 낮아져라 말씀하실 때 그때 주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일이고 그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려 주가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일임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할 수는 없지만 손 닦는 물과 같던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의 주님이 사시니 이제 나는 포도주와 같은 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가정해 교회에 일터에 이웃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 떠온 하인과 같이 주가 친히 일하시도록 어떤 말씀이든 아멘으로 내가 순종할 때 나를 통해 최상의 포도주보다 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의 일터에 흘러가게 되고 내 안에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주가 우리로 맛보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 내 심령에 내 삶에 이와 같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먼저 이 시간 내 삶에 어떤 문제든 주님께 다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눈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문제라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이 능히 해결하심을 믿는 믿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여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주가 우리에게 명확히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안에 그 일을 주가 능히 푸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 없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이 새벽에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 내 어떤 상황과 어떠한 형편도 상관이 있으시고 주가 그 일을 능히 푸실 수 있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어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때 주가 이 일을 푸시고 하나님 묶여있는 것을 하나님 다 허무셔서 하나님 주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실 놀라운 간증의 삶을 우리로 알고 맞봐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낙망이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죽게 가지고 나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체면도 없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떠한 자존심도 없고 하나님 그저 믿음으로 주 앞에 하나님 성직하게 나아오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그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그 일을 하나님 하나님 앞서 행하셔 일하시는 그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가 진행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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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이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가나의 운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 됐던 것처럼 내 삶에 그와 같은 표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와 같은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가 진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답심해서 기도할 때 구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이 손 닦는 물과 같던 나를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주가 이미 하신 일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것을 믿으며 기도할 때 주님 가정과 직장에서 나를 포도주와 같은 자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 내 삶의 기쁨으로 확보한 우리는 이 한 날과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려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된 것과 같이 내 삶이 그와 같이 변화되었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손 닦는 물과 같던 나 하나님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 가망 없던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해서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포도주보다 더 귀하신 생명되신 주가 사시기에 하나님 하나님 내가 사는 것 아니오 이제는 주가 나로 가정에 가시고 주님이 나로 직장에 가시고 주님이 나로 일터로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로 교회에 가시고 주님